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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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조금 취해서 그래 오늘 조금 취해서 그래 네 안녕하세요 제 곡 아일랜드와 오늘 조금 취해서 그래 어떠셨나요? 즐겁게 들어주셨을까요? 아일랜드는 저에게 정말 의미 깊은 곡이에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아일랜드를 통하여 처음 여러분께 찾아뵙었는데 그래서인지 매번 아일랜드 무대를 할 때마다 그때 설렜던 감정이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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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